피에르 퀴리 1859년 5월 15일에서 1906년 4월 19일 프랑스의 물리학자 피에조 전기현상 퀴리의 법칙 등을 발견하고 결정물리학, 자성물리학 분야의 발전에 공한하였으며 부인 마리 퀴리와 함께 방사능 연구를 하여 폴로늄과 라디움을 발견하였다. 파리 출생 주로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16세 대학 입학 자격을 얻어 소름은 대학에 들어가 수학, 물리학을 전공하였다. 처음에는 이 학부의 실험조수로 열을 연구하였는데 후에 광물학을 전공한 형과 함께 결정연구를 시작 피에조 전기현상을 발견하고 그 연구를 위하여 새로운 전기계를 구원하였다. 1883년부터 파리 물리화학 학교의 실험주임 후에 교수로서 결정물리학 연구에 전념하여 결정의 대칭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전개하였다. 그 후 실험연구로 되돌아가 비주기정밀천칭 등에서부터 얼마 후에는 물질의 자기적 성질의 연구를 하였다. 상원에서 1400도시 정도까지의 온도 영역에 걸친 물질의 자계화를 조사하여 자화가 온도에 역비례한다는 퀴리의 법칙을 발견하고 퀴리 온도를 확립하는 등 자성 물리학의 기초를 확립, 발전에 공한하였다. 1895년 마리 스크로도프스카와 결혼 후 결정성장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루던 중 방사능 연구에 흥미를 느껴 아내와 공동으로 우라늄 화합물의 방사선이 원자적 성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물질 탐구에 노력하였다. 이 공동 연구로 폴로늄과 라디움을 발견하였다. 유기방사능 문제, 방사능에 의해 전매 용액에 생기는 전도성의 문제, 열이 발생, 생리작용 등도 연구하였다. 1903년 아내미 데이지, 베크렐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후 소르본 대학 교수가 되었으며 1906년 마차 사고로 급사하였다. 프란테상, 루카스상 등 많은 상을 수성하였다. 프란테상 저의 내용은 정문을 Cop 출발상으로 고른맄도 연구하였다. 프란테상, 루카스 상자 모습을